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엄마입니다. 오늘도 베이블레이드 4기 베이블레이드 GT에 관한 소식이에요. 코로코로 코믹스 유튜브 채널에서는 오늘 베이블레이드 GT의 주인공 베이인 록 드래곤의 새로운 파츠를 공개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저번에 공개되었던 파츠와 이번에 공개되는 파츠, 가려졌던 GT 시리즈의 베일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네요. 저번에 공개되었던 것은 정확한 이름은 모르니 임시로 GT칩이라고 불렀었죠. 이번에 공개된 부품도 정확한 이름을 알기 전까지 GT코어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 이 GT코어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궁금한데요. 보시면 드래곤의 얼굴과 발톱이 그려져 있고요.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있고 맨 끝에도 무언가에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아래쪽에 달려있는 클릭이 있습니다. 이것이 버스트가 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이죠. 클릭 높이가 이전 것에 비해 높아진 것 같네요. 이전까지는 한 개의 레이어와 디스크 드라이버로 이루어졌었다면 앞으로 GT 시리즈에서는 GT칩, GT코어, 레이어 디스크, 그리고 드라이버의 조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GT칩과 GT코어를 합쳐볼까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GT칩과 GT코어가 십자가 모양으로 합쳐지는 것이 보이시죠? 합치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맨 아래 레이어까지 합치면 완성이 되겠죠. 버스트가 나면 레이어만 3개가 분리되니 지금보다 더 다이나믹해지겠는데요. 아마 레이어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아서 디스크와 드라이버가 호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GT칩의 무게와 높은 클릭의 GT 시리즈 베일을 초젯트 시리즈가 버스트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하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니 다음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모두 기다려주세요. 앞으로도 빠른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알람 센스 잊지 마세요. 구독 꾹꾹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